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하루 늦게 라이브 방송 또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 진짜 라이브 방송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한 1시간 반 전에 지금 저녁 6시 거의 반이 다 됐어요 네 녹음 녹화 방송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채팅방에서라도 제가 인사를 꼭 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기토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간 보시면 기토가 무토라고 하는 이 겁제 에너지에게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분 즉 타인에게 간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요 또 현재 갑진월이잖아요 그래서 5월 초까지 계속 영향권에 들어갈 텐데 우선 기토 입장에서는 소모가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갑진월의 갑에 영향돼 있을 뿐더러 환경적으로 인 그리고 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넓어진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료 직원이 회사를 잠시 쉬었는데 이번 주간에 내가 더 돋보일 일이 그분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4월 18일 신축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어요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축일의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또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자영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약에 대한 성사가 잘 안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개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날에 문의가 많지만 문의는 수시로 들어오지만 다음에 계약할게요 다음에 예약할게요 이렇게 전화를 그냥 끊으시는 분들이 상황이 좀 많다 이렇게 하루가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4월 19일 임인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가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겠죠 건강 상태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이 건강 문제를 인해서 지출이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4월 20일에 이제 촉촉하게 봄비가 오는 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어요 개묘일이 들어왔죠 수요일은 편제가 청관에 그리고 지지의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경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일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음식으로 인해서 마음 몸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과일이라던가 아니면 음식을 세트로 선물 박스를 보냈는데 그 음식을 받은 지인이 속상한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어떤 택배 사고로 인해서 음식이 상해서 도착을 하는 바람에 기토분들이 사과를 또 사과 아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 몸고생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목요일 4월 21일은 값진 일이 들어왔는데 현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쇄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 이 진토 환경상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되는 셈이죠 수의 기운이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목요일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피부 이 진의 진이 또 겹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뾰루지가 났다거나 아니면 종기가 났다거나 뭔가 이상한 게 나서 피부과를 가보셔야 되나 우스러움이 났다거나 간질간질 걸어서 막 피가 났도록 글른다거나 생전 나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 금요일 4월 22일 을사일은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스란히 양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4월 23일 병오일이 들어왔는데요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계약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이득이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싼 사무실을 얻게 되거나 아주 저렴하게 방을 얻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주말이니까 그 다음 일요일 4월 24일 정리일도 보겠습니다 이제 사우미 운동의 마지막 날인데 일요일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모거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기토가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순수하게 미의 환경지답게 도와주려고 나섰는데 괜한 오해를 받을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여성분들을 위해서 무거운 걸 들어주려고 혹은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나섰는데 살짝 좀 이상한 눈빛이었다 이러면서 오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터치해가는 어떤 사소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또 입장으로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스토커로 오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의 운세들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바로 이어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또 들어와서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기간이 또 진행이 됩니다 달은 바뀌지 않지만 이 경금도 이번 주간에 무토라고 하는 선인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일은 있겠지만 사실 경금분들은 큰 결실을 하나 얻게 되는 주간입니다 발전을 하게 됩니다 3일씩 끊어서 한번 볼텐데 4월 18일 친추기를 보시면 겁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해서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그리고 이 축일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이 환경지 자체가 바로 금의 입꼬지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4월 18일은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경금이 스트레스가 크게 늘어나는 날이고요 내가 수습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4월 19일 화요일은 임인일이라서 정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새 출발을 하시기 때문에 이동운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계신 조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하고 있던 일을 다른 일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중도 하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개묘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의 이 경금분들의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구나 라고 실감을 할 일이 생기고 특히 일 자체도 경금분들이 자꾸 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일어나는데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4월 21일 목요일은 값진 일이 들어왔고 편제가 청관에 들어와서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입고지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이 되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모든 일의 속도가 아주 급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소심해지고 또 겁이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4월 22일도 보겠습니다 을사일이고요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당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발언 기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연락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연락 빈도가 발언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금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회사나 또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을 해주고 시선집중을 평상시보다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의로운 일의 태도를 조직을 위해서 반반 강하게 먹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4월 23일 병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 특히 청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현재 있는 곳에 환경이나 집이나 사무실 다 되는 상황이죠 환경 상황이 잦은 변수 잦은 변동운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아침에 어디로 이제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됐어요 토요일인데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역에 도착하고 나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 취소됐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중간에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아 취소됐던 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걸로 변경됐다 혹은 일정이 변경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변동 변수 마치 변덕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인 것처럼 일에 제안을 했던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변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어요 토요일에는 뭐가 참 왔다 갔다 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요일 4월 24일은 정미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입고가 일어나서 재고지 환경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배려가 타인에 대한 배려겠죠 이 배려가 평상시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본인의 태도에 대한 지적 어떤 말투라던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의 이런 행동 태도에 대한 지적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배려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교정을 위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경금일관분들을 헌담하는 일종의 구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결실이 생기기 위해서 다사다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번 한 주간의 포인트고요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신금일관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 즉 정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윗사람의 보호로 큰 도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기를 어떤 실언이나 실책에 가까운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이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짜 4월 18일 신축일을 보겠습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축일이라는 환경지는 신금에게 양지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금의 입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신금일관 분들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손길이 이어지는 날이 됩니다 유리한 입장을 또 얻게 되는 상황이고요 4월 19일 화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의 열정만은 아주 가득한 날이 되지만 생각만큼은 본인의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열정과 달리 답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촉촉한 봄비가 오는 고구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묘일, 수요일은 청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 편제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해왔던 일들을 과감하게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중도 하차에 운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다른 방향으로 본인이 시작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4월 21일 갑진일도 보겠습니다 우선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는 바로 식상에 해당하는 수어의 입고지 즉 식상고지가 되는 날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갈등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즉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4월 22일 을사일도 보겠습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우선 현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현금이 부족해져서 당장 내셔야 되는 어떤 계좌이체권이라던가 또 공과금이라던가 납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돈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23일 병호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내가 후회를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4월 24일 정밀도 보겠습니다 현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세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모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즉 실수를 하거나 말을 잘못하는 실언을 하게 되어도 크게 드러나기 전에 빠르게 수습하고 빠르게 해결이 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줄을 또 살펴보게 되었고요 예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채팅방에서의 후원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임수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이번 주간에 무토라고 하는 이 편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 업무나 사업, 환경과 인연을 맺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이 이 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직위가 크게 변하게 된다거나 하고 있는 업무의 컨텐츠 성격이 바뀐다거나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월요일 4월 18일은 신축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쇄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지 즉 인성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본인에게 유리한 약속을 할 수가 있는 날이고요 유리한 거래나 유리한 어떤 계약의 실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수금을 받는다거나 또는 환불을 받아낸다거나 또 계속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가 노력해왔던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결실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9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능력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제공해주는 헌신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4월 20일은 고구라고 하는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대묘일이 들어와서 청관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나 어떤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실수나 결정들에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실수나 결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은 4월 21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개수, 즉 수어의 고지가 수어의 입고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반복하는 업무 세 바퀴 돌듯이 정말 단순한 일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싫어서 내가 그 업무의 흐름을 피하게 되거나 단순한 일만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간섭을 되도록이면 아주 싫은 틀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간섭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를 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4월 22일 을사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과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배우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 스탭층이 교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 4월 23일 병호일입니다 편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실속이 아주 높은 기회 또는 이런 인연들과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귀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일요일 4월 24일 정미일입니다 정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목월 기운이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식상 고지의 환경이 되고요 아주 사소하지만 힘이 되는 환경을 내가 직접 만들고 갖추게 되는 날입니다 며칠간 준비해서 완성이 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이나 사무실의 리모델링을 이 일요일에 드디어 날짜에 맞춰서 갖추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주간의 흐름이 있었고요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개수가 무토에게 즉 정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사고 계신 사업 또는 대인관계 그리고 금전 이런 부분들에서 일시적이지만 큰 발전이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확장 불어나는 거죠 이런 생계와 관련된 일시적인 확장이 생깁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일씩 끊어서 봤을 때 4월 18일 월요일 신축일은 청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는 개수에게는 관대지 환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의 고지 즉 금의 입고가 일어나서 인성고지가 됩니다 시도해 보게 되는 모든 일들이 마무리 자체가 본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마무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4월 19일이고 이민일이 들어왔어요 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시로 본인에게 변덕을 부리게 되는 날입니다 사장님이 툭하면 뭐 이렇게 심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위에 직속 상사가 오늘따라 감정표현을 수시로 정말 정말 이제 감정표현대로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은 그 다음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작은 절기 고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수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와 있어서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4월 20일 수요일은 우선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있어요 귀인이 들어옵니다 도움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들어오고 목요일은 갑진일이라서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청간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입니다 이 진토는 수의 고지 수의 입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수요일에 이제 사람의 도움이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어져서 이게 별도의 다른 일진이 아니고요 여기도 이어지거든요 이 목요일의 운이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요 사람들의 친절한 배려를 목요일에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이동할 일도 이날 생길 수 있어요 이 진토가 아주 넓은 벌판을 주차장 같은 넓은 벌판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넓은 환경을 찾아서 내가 떠난다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금요일은 또 4월 22일 을사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크게 내가 해볼 수 있는 크게 시도할 수 있는 일도 작게 시도를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4월 23일 병호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향 전환이 생겨요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런데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떠나서 이성의 어떤 인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다 두루두루 비즈니스적인 인연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4월 24일 일요일 정밀도 보겠습니다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 즉 식상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를 하게 되는 날이고요 노력 없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내가 큰 결과를 얻게 되는 이득을 취하게 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크게 내가 얻는 것이 생기는 발전이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또 새로운 주간운세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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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